자 도로공사 관련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ms ui 그 프리셋이나 화면 ipo 컨트롤하는 ui 가 이렇게 바뀌었구요 아래 이제 지금 디스플레이되는 월 구성은 4x2 8개 모니터죠 저쪽에 있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나오고 있구요 여기 요쪽에 화면과 요쪽 화면이죠 두개는 지금 현재 ip 월에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위에 보이는 화면이구요 지금 화면 전환할 때 멈춤이 없습니다 일단 예 저걸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보면 여기도 지금 화면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직각직각 화면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 해 놨습니다 예 끊김 없이요 ip 월이 자 전체 이제 텍스트나 이런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구요 예 예 요 위에 이제 서른 기능들이 더 많이 추가 될건데 우선은 여기 그 화면 전화할 때 끊김없이 바로바로 이제 전환 되는거 예 요 기능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